1개씩이라도 줄여놔 보자. 이건 뭐 통본만 잘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지. 먼저 여기 분모를 보니까 x 플러스 2가 11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모두 11개로 만들어 주면 되겠지. 먼저 앞에 건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2에 11제곱분의 맞지? a0는 건드릴 게 없었어. 근데 얘는 x 플러스 2를 하나 정도는 더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a1 이렇게 되겠지. 두번째 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해야 되잖아. 그래야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a2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에 거는 x 플러스 2를 10개를 곱해야 똑같아지지. a10 x 플러스 2의 10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얘랑 얘가 똑같은 거잖아. 지금 분모는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따라서 이 식 옆에다가 적어버릴게. a0 a1 x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a2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곱셈 공식 단원에 항등식 단원에서 나온 적이 있지. 얼마 대입했는지 기억이 생생해. 보통은 이 뒤에 있는 값이 여기 여기 이런 값들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들을 집어넣었어. 자 이거 지울게. 그러면 당연히 좌변에 여기가 1이 될 만한 값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 돼. 끝이 항상 이 뒤에 값들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게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1이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가 돼? 그냥 1이지. 그 다음 여기는 1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2네. 2의 5제곱 30이겠지. 그 다음에 a0 당연히 a1 a2 a3 이런식으로 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을 건너뛰면서 더하는 형태의 정답을 얻어내려거든. 당연히 이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겠지. 마이너스 3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10승이니까 그냥 1이지.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얼마야? 9 빼기 15 플러스 6이니까 0이 돼버리네. 0. 그래서 1 플러스 0은 a0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다시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식으로 식이 반복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구할 것은 이 라인이거든. 이 라인. 이 라인. 부호가 다른 라인이니까 둘을 빼줘야겠지. 그럼 빼면 32는 얘들이 사라져. 오히려 빼니까 얘들이. 2a1, 2a3, 2a5 뭐 이런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5번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자 그 다음 49번을 질문을 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을 구하라고. 어쩔 수 없지. 뭐 계산을 해야겠지. 뭐 일단은 통분을 해보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7분의 이게 분자를 통분하는 과정이지. n 플러스 7 빼기 n 플러스 1이 되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7분의 n이 사라지고 6이 되겠네. 이게 분자야. 분 모두 통분해보자. n 플러스 7, n 플러스 13분의 n 플러스 13 빼기 n 플러스 7이야. 그럼 여기도 분모는 원래 분모니까 여기다 적어주자. n 플러스 7, n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 분모는. 그러면 6은 사라지고 본분수 써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7분의 n 플러스 7분의 n 플러스 13이 계산되고. 여기도 약분대. 그럼 남는 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3이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느냐. 이 단원 전체가 그래. 분모 분자의 차수와 같게 놔두지 않거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12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 식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1이 적히고 먼저. 그리고 뒤에서 n 플러스 1분의 12를 적을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여전히 돼야 돼. 따라서 n 플러스 1은 12의 약수가 돼야겠지. 그래야 자연수가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봐야 잘 보인다는 소리야. 12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 1, 2, 3, 4, 6, 10이야. 그러면 실제로 n은 0이 되거나 1, 2, 3, 5, 11이 돼야 가능하거든. 이런 12의 약수가. 따라서 얘들을 다 더하래. 여기까지 다음은 6이고, 11이고, 22.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54번이야. 54번 전형적인 완전 곱셈 공식 문제지. 얘를 양변을 원래 x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했었지. 그럼 좌변은 x 플러스 3 빼기 x 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좀. 곱셈 공식 문제라 그래. 2로 묶어줬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플러스 2니까 11이 되겠네. 먼저. 그러면 여기에 11이 들어가면 2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곱셈 공식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였지. 그러면 9 플러스 4가 되니까 13이 돼.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빼기 3이 뒤에 있으니까 얘랑 얘 계산하면. 정답은 3번이 될 수 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55번이네. 55번도 좀 유사한 반응으로 진행이 될 건데. 약간 오메가 느낌이 많이 나지. 일단은 양변에 오히려 얘는 x를 곱해서 처리를 하는 편이겠지. 이렇게. 위양을 하면서 이런 식의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예전에 이 앞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그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했기 때문에. 어떤 식도 적어놔야 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지금 x는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넣으면 얘는 무조건 1이겠지.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x의 3n제곱은 오메가의 3n제곱이라 1이 되니까. x가 하나만 남을 거야. 즉, 지금 x가 오메가니까 그냥 여기에 다 오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할게요. 오메가의 3n제곱은 얼마야? 1이지. 오메가의 3n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의 3n승 곱하기 오메가의 1승이라. 얘가 1이라서 그냥 오메가로 봐야겠지.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3n 플러스 2승도. 오메가의 3n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으로 봐야 돼.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뭐야? 1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돼. 그 다음 얘는 그냥 1이지. 마찬가지로 오메가 분의 1이고 그 다음 건 오메가의 제곱 분의 1이야. 자, 그런데 얘야 뭐 이미 얼마라는 거 알아? 0이라는 거 알거든. 0이야. 그리고 이 친구도 0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오메가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 보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이 친구들이 계산이 되지. 그런데 또 여기가 0이잖아. 결국 0 더하기 0이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최대한 몇 문제만 더 풀게. 55번 했으니까 63번 가보자. 63번은 그냥 이거는 대입해서 푸는 거야. 별로 문제 될 게 없는 게. 그냥 대입할 게. 혈관의 벽면 방향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대. 요만큼 R만큼. small r이 이 갑들이란 소리지. 그치? 얘만큼 떨어진. 얘만큼 떨어진. 그때 속력을 각각 V1, V2로 간대. 그럼 V1은 4 뭐야 이거 뭔지도 모르겠다. P R2 빼기 이 small r이 첫 번째 3분의 R이래. 그냥 9분의 large r의 제곱이지. 3분의 R을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V2는 4 얘 모르겠고 L분의 P R2 빼기 얘를 이번에는 여기다 대입한 게 V2래. V2. 그러면 4분의 R의 제곱. 그걸 이제 나눠주래요 이렇게. 그럼 V2분의 V1은 뭐 나눠봤자 이게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얘는 9분의 8 R2고. R제곱이고. 밑에 건 4분의 3 R제곱이잖아. R제곱도 사라지고. 범부서 보면 27분의 32가 되니까 정답은 그냥 3번이 되는 거야. 그냥 풀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64번이야. 64번도 뭐 MA라는 게 뭐 행성의 질량인가봐. MA는 B와 B위성 사이의 거리가 45배일 때. B와 B위성 사이의 거리가 45배? A A 거리가 B와 B위성 사이의 거리의 45배일 때. 공전속력이 이만큼이다. 아 그 말이구나. 그래. 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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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사이.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좋아. B를 기준으로 주고 있네. 근데. 예를 들어. R A가 있고 R B가 있다면 지금 45배. B의 거스 45배. A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공전속력은 뭐냐면 V야. 그러면 A의 속력은 B의 거스 3분의 2배. 맞지?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같아. 먼저 A M A는 G분의 R A V A의 제곱이라는 어떤 값이 썼다 치고 M B는 G분의 R A R B V A V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 공식을 그냥 따라 한 거야. 그런데 얘를 나누래. 그럼 G는 사라지지. 그러면 R B V B의 제곱분에 R A V A의 제곱이 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놓은 두 가지 값들이 있거든. 먼저 A 자리에 45 R B를 집어넣게.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내야지. 이 자리에는 제곱이 돼서 들어간 9분의 4 V B의 제곱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써야겠지. B가 기준으로 잡기로 했으니까. 약분 돼. 그리고 여기도 맞아요. 약분이 한번 이루어지지. 5 4 20 하면서 이렇게 관계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5번. 일단 이 영상은 66번까지 올려놔야겠어. 어느 야구팀의 올해 이긴 경기수는 작년에 이긴 경기수의 8분의 9배이고 진 경기수는 작년에 진 경기의 6분의 5배이다. 작년 승률이 48%였을 때 올해 승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런 건 보통 중학교 때도 작년 거를 미지수로 많이 줬지. 작년 거 이긴 걸 A라고 할까. 진 걸 B라고 할게. 그러면 작년 승률은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기를 이긴 경기의 비율로 계산하는 게 맞지. 이긴 경기와 진 경기를 더해서 이긴 경기로 나눠라. 총 경기수 분의 이긴 경기. 곱하기 100을 한 게 작년 승률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식을 이렇게만 해 놓자. 일단 그 다음에 올해.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작년 이긴 것은 작년에 이긴 것은 8분의 9배 만큼 이겼다. 그 다음 진 경기는 작년 진 경기의 6분의 5배. 이렇게. 자 그러면 올해의 승률을 계산하래. 올해의 승률 또한 같은 방식으로 8분의 9에 2 더하기 6분의 5B 진 경기 이긴 경기 더하고 이긴 경기만큼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승률이 계산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것 좀 불편하니까 최소공배수 24를 곱하도록 할게. 얘들은 최소공배수 24를 곱하면 여기는 27A 맞지? 플러스 20B 분의 27A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거든. 일단은 여기를 좀 약분해 보면 여기가 25 4로 4로 약분하면 12겠지. 그 다음에 25A는 12A 플러스 B가 되고 25A는 12A 플러스 12B야. 13A는 12B고 한 문자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쌤은 B로 정리할게. B는 12분의 13A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지금 문자가 통일이 되니까. 그러면 27A 플러스 20 곱하기 12분의 13A 분의 27A 곱하기 100이야. 자 필요없는 A는 그냥 스킵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마저 계산하면 약분하면 4 3 12 4 5 20이니까 27 플러스 3분의 65 분의 27 곱하기 100이 돼. 자 좀 아쉽지만 3을 한번만 더 곱하기 귀찮아도. 3을 곱하면 81 플러스 65 분의 81 곱하기 100이 돼. 그러면 146 분의 81 곱하기 100이 돼. 그럼 적절히 약분해주면 되겠네. 약분이 안되네 근데 여기로만 되네. 73 그 다음에 여기는 50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81 곱하기 50을 해주면 4050 73분의 4050 퍼센트하고 숙률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아 그래서 결국 73으로 4050을 나눠주면 되겠네. 참 이런 나누기 오랜만이지.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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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래. 소주점 버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자, 66번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 경수는 매월 8%에 소비를 하고, 모두 저축하고, 이달 소득은 지난달 소득보다 비퍼 증가하고, 이달 저축액은 지난달 저축액보다 8만원 증가했다. 지난달 소득을 나타낸 것은 이래. 그래, 일단 지난달 소득을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근데 매월 소득의 8%를 소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저축을 하고, 자, 이달 소득, 이번달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면 알겠네. 지난달 소득보다 비퍼센트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K에서 K의 비퍼센트가 증가했으니까, K로 묶으면 1플러스 백분의 비만큼으로 계산이 되겠지, 일단. 원래 소득에서 원래 소득의 비퍼센트를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저축액은 저축액은 어떻게 된대? 8%를 소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저축한댔어. 그러면 항상 이번달 저축액도 여기서 몇 퍼센트를 소비한대. A%를 소비하면 1-100분의 A%는 저축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에서 이게 소득이야, 소득. 이 소득에서 이 소득의 A%를 소비했어, 소비. 그럼 소비한 걸 뺀 게 저축액인데, 공교롭게 얘가 얘로 묶이잖아, 묶여. 이렇게. 그러면서 1-100분의 2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저축액을 찾아냈어. 그 다음에 이쪽 저축액도 똑같아. 소득의 A%를 소비하니까 이렇게 식이 잡혀야 돼. 그러니까 원래 소득액이 K인데, K의 A%를 소비하고 남은 걸 저축한댔으니까. K로 묶어내면 이렇게 식이 이쁘게 나오지. 그런데 둘을 비교하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 어디? 여기에. 이달 저축액은 지난달보다 8만원이 늘었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8만원이 더 많은 거야. 8만원이. 그치? 그러면 여기에 8을 더해주면 같아지겠네. 이게 이달 저축액이 지난달 저축액이니까. 이달이 8만원이 더 많다고 여기가 8만원이 더 많아. 자, 그래서 일단은 K로 정리하는 게 관건이거든. 일단은 이항을 해보자. 100을 좀 곱할까? 아니다. 좀 이항을 해놓고 하자. 자, 이건 좀 지울게. 공간이 없어서. 이걸 먼저 이쪽으로 이항을 보내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00분의 B, 1 마이너스 100분의 A, K 빼기. 1 마이너스 100분의 A, K는 8이 남아. 이것만 이항했어. 이것만. 지울게. 공간이 없어서. 자, 우린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아까 K를 지난달 소득으로 잡으면서 출발했었거든. 자, 그러면 뭘로 묶여? 1 마이너스 100분의 A로 묶이게 되겠네. 그럼 뭐 들어와? 아, K까지도 묶을까? 그러자. 1 마이너스 100분의 A, K로 묶으면 앞의 식에서는 1 플러스 100분의 B. 그럼 뒤에 식에서는 마이너스 1이 들어오지. 이렇게. 그럼 이게 사라지네. 결국 1 마이너스 100분의 A, K 곱하기 100분의 B가 8 되지. 그러면 다시 1 마이너스 100분의 A, K는 8 곱하기 B분의 100이 되면서 B분의 800이란 식이 나와. 자, 끝으로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리를 할게. 여기다 100을 곱할게. 식이 너무 불편해. 100 마이너스 A, K는 B분의, 여기도 100을 곱해야 되니까 8만이 되겠지. 따라서 얘가 이제 밑으로 가겠지. 나누니까. 아니, 밑으로. 이렇게 가겠어. 이렇게 생긴 식을 찾아봤더니 정답은 여기 있네. 4번이 되는거지.